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 나의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.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복시키실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5시 20분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 회복과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복시키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복시키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